매콤한 맛을 원한다면 잘 익은 김치가 제격입니다. 다른 것을 넣지 않고 재료에 충실한 만으로 끓이냈습니다. 맛은 추억으로도 느껴진다고 했던가요? 꾸밈없고 정직한 그 맛이 그 옛날 먹던 어머니의 손맛과 닮았습니다. 국물이 깔끔하고 조미료가 없는 맛,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갔다고. 옛날 시골에 외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아우 야야 조금만 있어봐래 이렇게 놓고 가구상 그릇 딱 갖다줘서 엄마 외할머니가 즉석에서 해서는 그 맛 부드럽고 면발에 착 던기네. 이때 댕글댕글한 식감, 아삭한 채소, 새콤한 맛이 조화로운 도토리묵 무침이 등장했습니다. 새콤달콤하고 이런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. 먹으면 진짜 속이 확 풀리고 담백하고 새콤달콤하고 어우 짱입니다. 3, 4원이면 너무너무 저렴한 것 같잖아요. 칭찬의 주인공을 찾아났었는데요. 아니 저 탱글탱글한 자태 좀 보세요. 메밀묵은 여름에 날이 이렇게 덥고 이러니까 금방 잘 상해요. 대신에 도토리묵은 상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뭐 조금 저기 해도 먹기도 낫고 탈이 잘 없어요. 도토리묵은. 여름에 덥고 먹이네요.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채소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한 가지. 신주 딴지 모시던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이 바로 이 집의 비법 양념장입니다. 이거는 지금 묵소수인데요. 여기 보통 해가지고 한 2, 3주가량 숙성이 된 거거든요. 냉장고 안에서. 고춧가루서부터 시작해가 고추장부터 시작해가 뭐 마늘부터 생강 뭐 5만 양념 다 들어가죠. 수시까지 들어가죠. 제대로 빛깔 입은 요 녀석. 고소함을 더해 어물저물 묻혀준 뒤 푸짐하게 담아내고 들깨, 김가루를 얹어 모양을 살리는데요. 마시면 맛, 영양이면 영양.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3천 원 도토리묵 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3천 원이에요. 손님 상에 내어놓기 무섭게 젓가락질하기 바쁜데요. 싱싱한 맛 그 자체랍니다. 양도 많고 새콤달콤하면서 맛있어요. 딴 데 가면 얼마나 돼요? 한 7천 원? 값은 반값이고 맛은 배고. 나도 묵장사를 해봤는데 이 집 묵이 진짜 맛있어. 약간 세블이하게 어떤 도토리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합니다. 도토리로 만드는 게 어디 묵뿌리인가요? 이 집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 선보이는 전삼총사가 3천 원인데요.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입으로는 느껴지는 무언가의 비법. 황금비율 딱딱 맞춰 가루를 섞어줘야 맛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답니다. 쌀가루하고 도토리가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물가루가 있어요. 몇 가지가 더.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국물이 들어가면 몸에도 좋고 또 이게 도토리가루만 이렇게 쓰면 쓰다 보니까 쓴맛도 줄이고 몸에도 좋고. 뜨끈하게 달아오른 파이팬 위에 얇게 반죽을 펴주는데요. 얇게 점이고 두툼하게 썰어 식감 살린 버섯들. 그 위에 푸짐하게 얹어내면 도토리 특유의 알싸한 맛과 쫀득한 식감, 버섯의 담백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토리 버섯 전이 완성됩니다. 이 집을 찾은 손님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체면 따윈 안중에도 없습니다. 얼마나 맛이 좋은지 젓가락질이 쉴 틈이 없는데요. 도토리 하면 묵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전두예요? 네, 경상도에서는 이거 전으로도 만들어 먹어요. 쌉싸름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. 보호편은 한 5천 원이에요. 그런데 쌈에 뭔가 부족한 게 있죠? 맞아요, 이거는 감사하고 맛있으니까 많이 하죠.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 쌀하고 또 버섯을 넣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. 이번엔 미나리 전을 만들어볼 차례. 가녀린 요 녀석. 밑가루 반죽 촉촉히 적혀주고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숨죽이는데요. 노릇함을 입혀주고 나면 겉은 자연의 향기가 물씬 나는 미나리 전이 완성. 이때 화려한 솜기술로 시선 잡아끄는 요 녀석. 여름철 건강 책임지는 부추절인데요. 어떻게 해야 잘 부어요? 뭐 첫째 재료가 싱싱해야 되고 첫째 싱싱해야 돼요. 나는 맛있다 소리는 못하지만 정성은 드린다고 생각해요. 재료의 정성. 좀 뭐라고 3천 원짜리지만 손님을 대하는 정성. 고기는 실제라고 봐요.